지난 에피소드에서 민 맥스 개념을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길게 설명을 했느냐니까 첫번째는 이걸 좀 되게 헷갈려 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민 맥스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젠 스테이지의 만들어진 목적이라든가 용도를 좀 더 쉽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상당히 길게 민 맥스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 이번 에피소드는 프로듀스와 컨슈머 개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듣고 그런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해뒀어요 잘해뒀는데 제가 먼저 요약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쭉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 뭐 처음으로 돌아올 것이 그냥 그냥 책 보고 할 것 없이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자 프로듀스가 있습니다 프로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컨슈머가 있어요 컨슈머가 있고 어 얘네들은 다 젠 스테이지로 만듭니다 젠 스테이지라고 하는 비헤이비얼이죠 비헤이비얼 비헤이비얼은 뭐 젠 서버 같은 겁니다 젠 서버의 변종입니다 파생이에요 파생 젠 스테이지는 젠 서버의 파생 그래서 젠 스테이지 쓰고 그리고 얘도 젠 스테이지를 쓰고 해서 이제 민 맥스라고 여기다가 서버 스크라이브 투 하는거죠 서버 스크라이브 투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젠 스테이지를 쓰고 젠 스테이지를 쓰고 이렇게 스크라이브 투까지 하게 되면은 엘릭스가 자동으로 얘네들 간의 관계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민 맥스도 전달하고, 민 맥스도 전달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딱딱 주는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했던 것 같이 그렇게 이벤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핸들 디멘드 핸들 디멘드로서 요청을 받고 그리고 요청해서 데이터가 날라오면은 얘는 핸들 이벤트로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데이터 요청받고 처리하고 요청하고 요청받고 또 데이터가 전달되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거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요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가 혼자 이렇게 여러 명 하는거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럿 컨슈머가 여럿 있으면은 조금 더 조금 더 편하겠죠 컨크런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컨슈머 슈퍼바이저를 집어넣는 겁니다 컨슈머 슈퍼바이저 넣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 하나당 컨슈머 하나를 할당하는거죠 원이벤트 이벤트 원컨슈머 이게 뭐에요? 이게 컨크런시 잖아요 컨크런시 그죠?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이벤트를 받아서 그것만 처리하면 끝이죠? 그죠? 하나의 이벤트만 받아서 그것만 처리하는 프로세스 그게 뭐였어요? 그게 태스크 잖아요 task is for to process just one event then stop 이게 태스크죠 그죠? 그러니까 전 스테이지를 쓸 거 없이 이걸 태스크로 쓰면 될 거예요 태스크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컨슈머 슈퍼바이저는 유저가 되죠? 유저 컨슈머 슈퍼바이저 컨슈머 슈퍼바이저 라고 하는 비헤이벨을 쓰고 얘는 유저 젠 스테이지라고 하는 비헤이벨을 쓰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하나 받아서 하나 처리하고 하나 받아서 또 하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까지 구성을 하니까 그런데 뭔가가 조금 모자란 게 있는 거 같아요 뭐가 모자란 게 있는 거 같나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려나요? 여기서 프리두스가 뭔가를 하나 이벤트를 만들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10개를 전달한다고 합시다 10개의 이벤트 이벤트를 예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전달하는 거에요 전달 받으면 얘가 이거 왔어 그 다음에 이벤트 하나는 얘한테 가고 또 하나는 얘한테 가고 또 하나는 얘한테 가고 또 하나는 얘한테 가고 계속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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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10개를 다 칠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무조건 하고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보통 자기 컴퓨터에 있는 로어 코아 코아 수의 곱하기 2 가 일반적이에요 제 노트북은 코아가 4개니까 8개 정도 나눠서 8개 정도의 컨슈머 실드라 차일드를 구성해서 돌리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두스 컨슈머 하고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플라인 해서 요렇게 쭉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요게 이거예요 프로듀스에서 컨슈머 슈퍼바이저 거쳐서 프로세스 프로세스 하나씩 뜨고 있는데 이게 테스크라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 볼까요? 나간 부분이 멀티 스테이지 데이터 파이플라인 스테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추가한 게 코드를 볼까요? 그러네요 온라인 페이지 프로듀스 컨슈머 라고 하는 거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게 뭔지 볼까요? 얘는 젠 스테이지에서 요 코드만 좀 자세하게 보죠 또 새로이 하나 더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젠 스테이지고 그 다음에 비하하고 이닛 해서 페이지 프로듀스에게 민 맥스 이렇게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받아서 온라인 페이지 프로듀스 컨슈머가 받아서 뭔가를 처리해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스타트가 보니까 프로듀스 컨슈머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만 하나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를 끝내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어쨌거나 프로듀스와 있고 컨슈머가 있고 둘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빼면 되겠구나 복사를 해서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걸 경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가 하나 더 가공을 해서 프로듀스 컨슈머 그렇죠? 얘는 어 그렇죠? 말 그대로 프로듀스 컨슈머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듀스 컨슈머 이닛 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누가 젠스테이지 얘가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얘는 젠스테이지입니다 유스엔스테이지 여기서 젠스테이지 그 네 가지가 됐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젠스테이지 프로듀스로 쓰고 두 번째 프로듀스 컨슈머도 젠스테이지 하고 그다음 슈퍼바이저는 컨슈머 슈퍼바이저 비헤비얼 하고 얘는 테스크로 하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받으면 여기서 가공을 하는 거죠 뭐 필터링을 한다거나 필터링해서 열 개를 다섯 개로 필터링해서 다섯 개를 보내주고 다섯 개를 받아서 얘는 1,2,3,4,5 요렇게 되겠네요 다섯 개만 이렇게 처리하는 그죠? 요렇게 구성하는 요게 프로듀스 컨슈머에요 간단하죠 중간단계 중간상이라고 해야 되겠네 중간상에 하나 있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로직은 간단해요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 보고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섯 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런거 있죠 Childerspec Childerspec 이런거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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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할까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Childerspec 요렇게 되어있죠 어떤거는 요런식으로 Childerspec 어떤건 요런식으로 또 어떤거는 펑션을 이용해서 펑션을 이용해서 요렇게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차일드 스펙에서 요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펑션을 호출하면 결과는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id id start online 해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형태가 요런 형태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요런 형태도 있고 요런 형태도 있고 요런 형태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죠 Childerspec Childerspec 차일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차일드 스펙의 양상이 여러가지가 있다는거 여러가지 있는데 그 설명이 잘 되어있는게 어디서냐니까 요 엘릭스 에 들어와서 어 슈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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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헤비얼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설명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게 어 차일드 스펙이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지금 좀 복잡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버전 엘릭스 버전이 업데이트 업데이트 되면서 예전에 쓰던 문법들이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사실 지금 표준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예전에 예제들 보면 예전 책들이 5년전 6년전에 쓰여진 책들을 보면 그 책들은 예전 문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는 문법에 의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차일드 스펙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있는 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교재 어디까지냐 하니까 220페이지 223페이지 앞에까지 쭉 읽고 그대로 예제대로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하신 궁금한 점은 우리 팀즈피터 토론방에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네 1 2 감사합니다.